장란 오늘은 장란 이라네 하가운 이웃들과 즐겁게 만나는 오늘은 장란 이라네 장란 싱싱하고 멋있는 야채와 생선 산나물과 오고팩과 청으론 담아주는 오늘은 장란 이라네 오늘은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오늘은 장란 롱 안녕하세요. 신임 가수 신성은입니다. 여러분 갑신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가수 신성은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장란 롱 롱 롱 롱 롱 롱 은 Syl 롱 롱 롱 지워져 좋군요 웃음꽃이 활짝 피고 정이 정이 넘치는 오늘은 장난이라네 오늘은 장난이라네 다이라네 훨씬 더 좋아 다이라네